전화를 돌려주세요. 고객님 전화를 돌려주세요. 김정은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벌써 물로 났는데 앉는 것부터 해야지. 트럼프, 다이럴 돌려주세요. 0010 001 7 Hello, Hello everyone. Thank you. Bye bye. 또 새날이 밝았네요. 오늘은 인제 시내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가기 전에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은 조금 테레벨 많이 출연한 유명한 식당에 있어서 가보는데요. 백담사 가는 길입니다. 길모. 여기는 주로 황태에 관련된 음식을 많이 팝니다. 황태. 황태와 순부구. 이 맛집. 텔레비전에서 생생정보통에서. 황태구이 정식. 너의 고정령을 먹습니다. 이. 테레비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백담사로 지금부터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틀만에 산이 많이 울긋불긋하게 되었어요. 검은 다리가. 햄을 얽은 순두부 맛집에서 햄을 순두부 먹었습니다. 어? 잘 willst? 이제는 인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오늘도 날씨면 맑고 기분이 상쾌하네요. 지금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느낌도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 집 주인은 어디지 전화하고 싶네요. 계세요. 계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장비 쓰기.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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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인제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주 친절한 아저씨 무사히 운전하세요. 안녕. 감사해요. 행복해요. 바이바이. 인제 거요. 인제 터미널을 내려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숙소입니다. 찾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거 꽃도 이렇게 생겼나? 여기 밑을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 잘 안보인다. 여기는 인제, 대한민국 인제,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가 이렇게 흔들어서 처음 와봅니다. 걸어가야 된다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관광정보센터 먼저 가봅시다.